좋듯하니 진짜 평벽다 장미 먹는거 찐죄 없어요? 자 다음! 신세계입니다! 여러분들! 신세계에요 신세계! 이 친구 내가 볼 때는 나에게 예술해야해요 다음 문제 이 친구 여자면 이 친구는 진짜 이건 감각이 있는거에요 이 친구가 3살이야? 야 이거 바스퀴 아니야? 살짝 문어 담기도 해. 아 이쯤 되면 우리 스태프분들이 드린 걸 싶어. 이거는 내가 오늘 힌트를 봐야 됩니다.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? 공주놀이를 같이 하고 싶어요. 공주놀이? 내가 진짜 부활을 잘해요. 신화 잘해서 공주놀이 시켰어요. 알았어요. 정답이 닿으면 신화를 잘하는데. 야 바스퀴야. 이거 나갔다니까? 아 나라니까? 야 맛있어! 야! 잘 이름을 몰라서 고맙다고 얘기를 못하네. 와 대박이다. 야 맛있어!